제가 저번 생일날 웅이한테 생일선물을 받았거든요. 생일선물을 웅이가 콩나물 기르기 키트를 보내줬어요. 그래서 콩나물 기르는 과정을 브이로그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당해보겠습니다. 고춧가루 Wirtschaft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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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로 손질을 해봤고 나중에 숙소로 가서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날이 왔습니다. 일주일 동안 제가 키운 콩나물로 콩나물 라면에 끓여놓은 신라면, 제 베이직한 콩나물 라면에 끓여놓도록 하겠습니다. 검은 콩나물 라면에 끓여줍니다. 검은 콩나물 라면에 끓여줍니다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귀여운 콩나물 라면에 끓여줍니다. 얘를 어제 씻어서 가지고 오긴 했는데 한번 더 씻은 다음에 라면에 끓여줍니다. 이 정도면 소요. 이 정도면 소요. 이 정도면 되겠지? 안돼. 나의 배꼬는 뭐, 저는 무조건 라면에 끓일 때 계량컵을 써요. 제가 오늘 앉아서 하는 이유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힘이 없어요 콩콩이들 제가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콩콩이 콩콩이1 콩콩이2 콩콩이3 근데 진짜 나름 콩나물 그 특유의 향이 있죠 저는 라면 끓일 때 스크부터 넣었어요 라면 끓일 때 스크부터 넣었어요 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었다 저는 그리고 꼬들 라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푹 익히지 않아요 네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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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이니까 아침이었어 제가 좋아하는 음료 진짜 맛있겠다 한입만 콩나물 들어있는데 괜찮아? 콩나물 맛이 좀 많이 나는데 콩나물 내가 먹을라 아닐까? 아 뜨거워 너무 맛있다 제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햄버거 하나를 시켜도 하나를 다 못 먹어요 먹는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라면도 아까 한입 먹고 너무 힘들어졌어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? 다행이다 먹방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 저 먹는거 보는 사람들은 입맛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완전 맛없게 먹어서 근데 맛있거든 씹는 것보다 이렇게 삼키는게 더 쉬워서 그런지 아침 햇살이 더 맛있어요 감사랑 오실까요? 아 오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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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라면 먹었으니까 한 두 달 정도는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매워서 그런지 입술이 부었어요 이제 더 먹었습니다 뒷정리하고 저는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